두 번째 작전 타임은 MBN 골드 조기준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지면서 결국 2% 하락을 현구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만한 그런 구멍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소나기를 피해가야 되나. 제가 생각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미 흠뻑 소나기를 맞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지금 피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끄쳐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디커플링이 심하게 되고 있고 올해 이제 2675 코스피 종목이 2500, 500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코스피는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이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2% 빠지는 거는 올해 초에 1월 달에 890에서 지금 800포인트까지 거의 10% 넘게 단기간에 하락했던 거는 작년에 기대감으로 해서 CXL, 온디바이스, 코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 테마들에 의해서 거품이 많이 형성됐거든요. 기대감에서 어떤 실적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고 또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팔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그런 거품이 거의 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800선까지 잠깐 깰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 소나기를 피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밍에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르더라 이런 격언이 생각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품에서 형성된 테마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특히 많이 빠진 게 이제 로봇 AI주들도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는 인내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참 아프죠. 힘든 시간인데요. 또 버티고 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지 계속해서 전략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비테크 기업들이에요. MS도 미국장에서 지금 실적을 간밤에 발표했고요.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을 보여줬는데 시장을 이끌 모멘텀이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아침에 이제 뭐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될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4분기 이미 다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재탕하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AR, NVIDIA라든지 AR,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가 다 빠집니다. 작년 실적이 좋았으나 올해 가이던스가 예상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 실적 가지고 봐야 되는데 가이던스를 약하게 제시했던 시장을 하락하는 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동안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에는 디커플링 된 상황에서 이제 커플링이 된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디커플링 된 상황은 계속될 거고 장중에 잠깐 조정을 거치겠지만 오늘 거래소 종목은 이제 플러스 날로 가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삼성, 물산, 물론 자산주들, 태광산업, 두산, 밥캣, 실적 우량주들이 플러스 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주들이 또 플러스 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약하게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DDR4가 저번 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DDR5도 아니고 DDR4 8기가가 저번 달 대비해서 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DDR5도 아니고 4 제품이 8% 올랐던 건 매출의 단기간의 매출이 작년에 320조 넘어가는 매출이 8%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흑자가 바로 나올 수 있고 1분기부터 지금 현재 저가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거고 8만 전자 이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략도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전략들을 챙겨 보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인터플렉스 첫 종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은 시장 조정과 함께 살짝 밀려나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기존에도 밀려날 수는 있지만 계속 고점은 높일 것이다 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추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목표가는 다시 한번 15,000원으로 됐는데 15,000원이란 가격이 멀고 3만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3만원까지 갔을 때 시가총액이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갤럭시 S24, 링 관련했을 때 처음에 장비주들이 올라가요. 그다음에는 부품주가 오랫동안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만큼 그만큼 캐파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많이 팔리고 있고 저도 이제 핸드폰 사전 예약을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하려고 지금 혜택을 알아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따로 지금 현재 핸드폰이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서브폰으로 살까 살까 하는데 200만 원을 줘야 올트라를 사려면 20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링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부품이 이제 상승을 할 거고 그와 관련된 가장 수혜가 이제 이 인터플렉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이제 200억에서 300억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더 많이 팔린다면 흑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부품단에서 가장 대장주인 인터플렉스 시청 한번 7천억까지 3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만 5천 원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자막에 나갔었는데요. 이후에 2차 목표가 2만 원 도달했고 저희가 3차로 3만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 종목 더 준비했는데 나무가도 2만 원의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이에요. 추가 전략 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이것도 2만 원인데 이제 2만 5천 원까지 나머지 차익 실현해라.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2만 원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부품단에서 사실은 3D 관련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나무가가 드림텍 자회사이면서도 핸드폰에 대부분의 제품을 만들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인텔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3D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전 프로가 앞으로 성장이 한다면 나무가가 가장 수혜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50%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그 종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같이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가 튼튼한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더 담아서 튼튼하게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준 종목 두 개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준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차바이오텍입니다. 내용 보니까 미국 바이오텍과 항암신약을 만든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오늘자에 기사가 좋게 나왔습니다. 3세대 B형 간염 일상을 했는데 방어율이 100%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도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관련해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법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일본으로 해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에서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헬스케어 관련 사업과 더불어 다른 NK세포라든지 태행성 디스크가라든지 이런 임상은 진행 중인데 다들 알듯이 차바이오텍은 난임 수술 관련해서 5만 건 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그런 난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수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 3대 난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안 알려드린, 그러니까 처음으로 방송에서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없을 텐데 오늘 법사위에 83개 법안이 지금 2시에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회의를 할 텐데 거기에 68번째가 첨생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시에 만약 첨생법이 개정이 통과된다면 내일 본회의가 있다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거죠. 저번에도 80개, 처음에 100개, 그다음에 86개, 이번에 83개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68번째 있다는 거는 내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첨생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서 치료 안 받는 우리나라가 다시 세포 치료의 종주국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원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차바이오텍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적 감성까지 느껴볼 수 있는 차바이오텍 만나봤는데요. 바이오주 안에서도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이 주식은 첨생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개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이기도 하고 시총이 1조 근처인데 충분히 영업이 있다, 자본도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눌림목에서 조정을 거치고 2평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응축했고 이렇게 모아졌다가 한 번씩 시세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이번에 시세 모아졌기 때문에 시세분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에너지를 응축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17,000원도 초반에서 매수하시고 25,000원 목표가 설정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종목은 차바이오텍을 만나봤고요. 목표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잘 응축했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늘의 원기옥이라는 걸 모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잘 응축했다가 한 방을 딱 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2시에 법안 관련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도 잘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준 종목도 만나봐야 되는데 힌트가 이미 바이오다라는 걸로 앞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참 많은 바이오주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한 방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열어볼게요. 준비해 오신 두 번째 기준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과거에 조기중 매니저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차바이오랑 네이처셀 같은 맥락이고 저도 끝나고 가서 과연 법사위에서 통과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내일이 보내기가 일정이 있는지를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상황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 통과와 보내의 통과 두 개의 허들이 남았는데 저는 앞으로 통과될 거다, 기대를 하고 있고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후퇴하고 있고 또 하나 네이처셀 차바이오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가서 외화를 낭비하면서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첨산법 재료에서 개정됐을 때 가장 수혜주가 차바이오타하고 네이처셀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파킨슨 치료부터 시작해서 6개 이상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무담의 관절염, 그래서 도쿄에서 신주쿠 클리닉에서 지금 치료 개시를 하고 있고 파킨슨, 알츠하이머, 관절염 여러 가지 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닥쳐주쿠로 통해서 스템셜, 샴푸, 사이를 통해서 모발 샴푸도 탈모 샴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미국, 일본, 중국, 투리케 면세점에서 지금 이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 관련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임상황에서 태형점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자가 면역, 이렇게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면역 치료를 하고 있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네이처세를 만나봤는데요. 지금 가격 전략을 들어볼 텐데 횡보하는 느낌의 차트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저번 때도 그런 재료제가 나오면 올랐다가 아니다 싶으면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면서도 과거에 옛날에는 주봉 보면 핫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5만 원까지도 많이 갔던 주식이고 저도 옛날에 6만 원까지 매매했던 오래전 주식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한 번씩 세포 치료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번에도 임상 신청 3상 통과하고 임상 허가 냈는데 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또 빠졌고 그래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저가 비수 한 번 더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1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고요. 손절가는 6천 원입니다. 바이오주는 한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니까 목표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목표주가 1만 5천 원, 손절가 6천 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바이오에서 만나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 첨생법 관련된 바이오주들 이외에 되게 많은 또 바이오주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이슈 있었던 HLV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HLV 개별적으로 올라갔고 천세폭이 통과되면 낙소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물론 대장으로 올라간 게 차바이오랑 네이처셀에 올라갈 텐데 그 외에 바이오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얘기 드린 S바이오 메딕스도 아까 주기세포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고 파킨슨 치료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연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주들이 여러 가지 올라가다 보면 바이오주들은 충분히 논리목 같은 가이오주가 있고 물론 이제 대주주가 팔아가지고 빠지는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걸러내야 되고 좀 안정적인 회사로 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바이오주들에 대한 꿀팁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은 마무리되지만 또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3시 40분 조기준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제는 오늘 어떤 내용이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2차 전지를 꼭 사야 된다면 엔케미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다른 두 종목 2차 전지를 꼭 사야 되겠다면 두 상승할 수 있는 두 종목과 더불어 첨생법이 통과될 때 수혜 종목을 알려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주식 알려드릴 테니까 3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들 오늘도 대방줄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세 번째 작전 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 바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